여기 자리 널찍하니 좋다 응 응 여기 먹다가 토요일 났어 이렇게 집은 이렇게 갔는데 오후 구워주솥 philosopher 해cros아 드디어 제주도 곳곳은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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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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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첫 타임을 마치고, 지금 동대문 쪽에 배가 고파가지고 뭐 먹으러 가는 중이에요. 첫 타임을 마치고, 지금 동대문 쪽에 배가 고파가지고 뭐 먹으러 가는 중이에요. 근데, 별거 없더라구요. 첫 타임을 마치고, 지금 동대문 쪽에 배가 고파가지고, 지금 동대문 쪽에 배가 고파가지고, 이렇게 배가 고파가지고 희귀 척을 잘 포도하는 중이거든요. 딱 하다 보니까, 마지막을 사용하다가 배가 고파가지고, 국물을 마무리하고 시원해 팅팅스, 마요네즈, 라이트, 랍스탕스, 소금, 아이중, 와우, 아, 형님 저거 장애가... 근데 너 오는 게 어디예요? 돌아온 맥가에 말없이 흐르는 이슬밤을 다행히 도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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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흰색 그릇은 밑에 셀프가 맞댄새 그릇하고 흰색 그릇은 조방해가지고 이거 입고 자 알겠습니다 아 흰색이 되게 예쁘지? 셀프를 입는다고? 아씨.. 다리야 가르쳐줘 그치? 아 이게 특이인식인데 아아 아아 먹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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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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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